태경씨부터? 태경씨부터? 태경씨부터요? 태경씨에게만 소원은, 짜잔! 당신의 명, 연기를 보여주세요.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아까 중간에 드라마, 싱그레라가 했었잖아요. 멤버들이 어째 이렇게 다 연기를 잘하는지. 아, 뭐, 어떤, 어떤 연기를. 내가 대신 띄워줄게라는.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을 문고냥씨라고 생각하고. 한 명 뽑아주세요. 뽑아주세요. 자, 하나 둘 셋. 우리 라인은 아내로서 한 명을 뽑아주세요. 액션!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. 너는 안 돼. 안녕. 안녕! 아니, 두겨녀 한숨씩만 봅시다. 한숨씩만 봅시다. 잘하시죠. 시작! 슬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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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, 알았다. 미술만 쪼갠다, 이거. 내가 대신 뛰어줄게. 저거까지. 재밌잖아. 소원. 와우! 야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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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